태블릿, 노트북 등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로 핫스팟이나 테더링을 이용해 전자기기를 같이 사용합니다. 컨텐츠를 시청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게임이나 자료를 공유하는 토렌트까지 데이터 사용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통신사는 무제한 요금제에서 이런 데이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용량이나 속도를 제한합니다. 물론 핫스팟이나 테더링도 속도가 제한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속도 제한을 개선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설정에서 연결, 모바일 네트워크를 누르고 액세스 포인트 이름에 들어갑니다. 저는 LG유플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LG유플러스가 적혀있네요. 아래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새로 추가할 APN에 입력해야 하니 적어주세요.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누르고 아무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전 테스트넷으로 해볼게요. APN 이름에 아까 적어둔 주소를 입력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APN 유형 설정을 화면과 같이 적어줍니다. 설정은 끝났고 핸드폰을 재부팅해줍니다. 결과를 비교해봐야겠죠? 노트북을 테더링으로 연결하였고 스피드 테스트 윈도우 앱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좌측이 설정 전, 우측이 설정 후입니다. 테스트는 각 5회 진행하였고 눈으로도 유의미한 속도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평균은 약 13Mbps 차이입니다. 설정 한번씩 해보시고 잘 안되거나 수치 변화를 공유해주실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